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리학체버스TV입니다 지금 붉게 익은 이 열매는 일본매자나무 열매입니다 매자나무도 종류가 많죠 박매자 일본매자 이 열매는 일본매자나무 열매입니다 이 나무에는 보면 가시가 정말 많아요 여기도 있는데 나무에 가시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가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시가 보이는지요 제가 가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나무에 가시를 한번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지금 영상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가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에 가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경계 울타리로 많이 쓰이고 지금 열매도 붉게 익어서 예쁘지만 잎이 단풍이 들어서 정말 예뻐요 잎이 이렇게 단풍든 모습입니다 이 나무에 가시가 가시가 보이시죠 여러분 정말 가시가 많아요 관상용으로도 예쁘게 심겨지는 아파트 경계 주위에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예쁘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 메자나무가 천연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메자나무가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었어요 열매도 예쁘게 제가 예쁘게 드시고싶은데 열매를 예쁘게 드시고싶은데 조금 확대를 볼게요 일본매자나무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이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효능을 보면 천년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열을 내리고 염증과 독을 풀어주면 급성장염, 이질, 황달, 항균작용, 소염작용, 피부미백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잎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줄기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뿌리를 자황백이라고 합니다 말린 뿌리를 15g 달여 드시면 됩니다 찬성질이니 과다 복용은 피하시고요 비타민 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열매가 예쁘죠? 잎도 잔잔히 예쁩니다 비타민 나무 천년항생제라 불릴 정도로 효능이 좋은 일본 매자나무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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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